안녕하세요 최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끌어당김을 하는 고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크릿 또는 끌어당김이 내가 원하는 소망을 계속해서 상상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잘 안되죠 왜 그럴까요? 끌어당김을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잡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무엇을 원하기는 쉽지만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잡념들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끌어당김은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끌어당김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단계를 세 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는 단계입니다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런 상태로 무엇을 하든지 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간의 믿음이 생기고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목적을 이루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하고 반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심과 잡념이 대부분 사라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내가 언젠가는 무엇을 할 거야 언젠가는 무엇이 될 거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품고 있고 구체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내 삶에서 힘든 일들에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감정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에 계속 얽혀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라는 밝은 마음이 나오기 힘듭니다 반면에 소망을 잘 이루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해야지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어 이것을 해야겠네 그럼 해야지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데 낮은 에너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기본적인 자기 생활 관리를 잘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는 곳에 청소를 잘하고 물건들을 잘 관리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소망에 대해서도 목적을 세우고 쉽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의도를 세우고 가서 실행을 하고 이것이 계속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청소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1년 2년 3년이 가도 이루지 못합니다 작은 일도 이루지 못하는데 큰 일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언젠가는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내가 언젠가는 저기 청소를 해야지 이렇게 언젠가는 이라는 생각만 하고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기력해질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손발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내 머리가 내 마음이 문제죠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작은 일 하나하나를 내가 계획하고 실행을 하면서 자신감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니멀 라이프나 청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것을 하면서 나의 마음이 그만큼 닦아지고 수행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의 차이는 아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실패하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겠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서 시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집에 꽃을 키우는데 나는 이렇게 꽃을 잘 가꾸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불안해집니다 나라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순수하게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자체를 즐기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면 나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고 될까 안 될까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10년 전쯤에 부업으로 네이밍 공모전을 많이 했어요 네이밍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응모를 할 때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는 거의 다 안 됐습니다 별로 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당선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좀 힘들어서 용돈을 드리고 싶었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밖에 없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드리기가 왠지 떳떳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서 당선되면 엄마 줘야겠다 하고 딱 했는데 그것들이 당선이 된 거예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할 때는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의심이나 잡념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오랫동안 글을 써왔고 1년 전부터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글과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잡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필요하니까 해야겠다 해야지 이런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원인이 욕망일 수도 있고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아상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상태에서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은 다 나를 꾸미기 위한 것이고 욕망에 의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상이 없다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것이 없고 그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살펴보세요 내가 욕망을 가지고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사적이고 애고에서 나온 것이며 필요에 의해한다는 것은 공적이며 어떤 가치를 위해서 대상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요약하면 내가 언젠가는 해야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계획하고 바로 실행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인 목적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내가 소망을 세운다 실행한다 성취한다 이 단계가 계속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경우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항상 남들에게 맞춰주고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것은 나의 머릿속에서 있는 관념들이기 때문에 진실한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남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그것은 어느 단계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분이라면 천천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닿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소망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를 때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심과 잡념을 줄여야 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분명한 설계도가 있어야지 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을 이루려면 아주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내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벌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책을 쓰려고 한다면 주제는 어떻고 내용은 어떻고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도 막연하게 돈 버는 일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내가 나의 재능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겠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도 막연하게 좋은 사람, 막연하게 능력 있는 사람 만나야겠다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사람들이 이외로 구체적인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써본다면 그것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꿈을 꾸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말의 꿈과 영어의 드림 모두 같은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잠잘 때 꿈을 꾸는 것과 내가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둘 다 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이런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둘 다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꿈을 꾼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꿈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이루어질 일도 없는 것이겠죠 씨앗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몰인지 유전자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데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소망을 세우시면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현실은 나의 마음이 창조한 것이에요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현실에 드러나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평온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보시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꾸어 보세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가족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런 기억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묵묵하게 내가 할 일을 한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웃으며 밝게 대해준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의 잡념을 내려놓을수록 내 주변의 모습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부모님도 사회도 친구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인가 이 육체가 나인가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신성을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이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내면에 영이 있고 나는 창조를 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 소망을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공부, 영성공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요 나는 이래야 한다라는 아상을 버리고 가치를 찾아서 행동해 나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gesagt, 그렇게atore님의 신성공부와/. 안녕하십니까 그럼요